유튜브에드센스 핀번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캠핑 계곡 여행을 다루는 컨텐츠입니다 저는 주로 캠핑 계곡 여행을 다루는 컨텐츠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에드센스 핀번호를 받았습니다 그 자격 조건으로 1년간에 구독자 천명과 영상 시간 4000시간을 채우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이렇게 우펜으로 핀번호를 주어 주시옵니다 공식적으로 사업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태까지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나은 채널을 만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